에릭 목소리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오직 나다운 답들이 쌓여있는 곳 그 유일한 공간을 찾아서 작가 앤디 퍼디컴 옴김 안진환 출판사 스노우 폭스북스 가슴속 깊은 곳에 나를 만나는 시간 내 삶의 빈틈으로 내 삶 전체를 채우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앤디 퍼디컴 앤디 퍼디컴은 파란 눈의 스님이다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 언론에 소개되었다 그는 탁월한 강연자이자 작가로서 헤드스페이스에 관한 모든 것을 대변한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하던 중 히말라야로 가서 명상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세상을 돌아본 10년의 여정은 인도 북부에서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04년 환속이라는 또 한 번의 비범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예술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 무렵 헤드스페이스로 완성되는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여행 책의 본문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친한 언니와 한 카페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다 간 적이 있어요 카페에 들어섰는데 샤그락샤그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카페의 입구 양쪽에 대나무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대나무들이 질비해 있고 거기에 바람까지 보태져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저와 언니는 잠시 그곳에 멈춰서 바람과 대나무들의 숨소리를 느꼈답니다 댕 댕 대나무 소리에 흠뻑 빠져 있는데 또 어디선가 댕 댕 하고 풍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 특별할 것 없었던 일상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으니 왠지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 소리를 느끼고 싶다 한없이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전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어떤 향기에 어떤 장소에서 그런 힐링받는 기분을 느끼시나요? 가끔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때가 있으시곤 하시죠? 예전에 방송국인가? 에서 봤는데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 없이 멍 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특이한 것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멍때리기 대회라고 했던 것 같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멍때리기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 대회들을 열어서 조금 더 명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명상이라는 거 대학교 때 수업 때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명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명상연습 아무것도 하지 않기 지금 시도해보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책을 덮어 책상 위나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특정한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다 그저 편한 자세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1분이나 2분 동안 있어보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게 놔두어라 하지만 그렇게 1,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무척 느긋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연습에서도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것에 집중하려는 충동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는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명상 연습은 시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줄 명상 연습도 많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 그 시간 내내 무언가를 하려는 습관이나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하다 무엇을 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이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라 지금 나는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들은 모두 향유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그런 것이 지속적인 헤드스페이스가 아닌 일정량의 일시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뜻이다 하루 일을 마친 후 머리가 복잡해서 녹초가 되는 듯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날에는 밤에 그저 스위치를 끄고 잠시 TV나 보며 기분을 북돋으려 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이 아주 흥미로워 완전히 몰입했다면 당신은 그 모든 작다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거나 광고가 지루하게 이어진다면 때때로 빈틈을 뚫고 잡념이 떠오를 것이다 어느 경우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처음과 같은 강도로 밀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든 튀어나올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기저기에 신경 쓰고 몰두하려 애쓰고 그러면서 말이다 일터 일터에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수많은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어 머리를 채운다 만약 저녁 저녁 시간마저 또 바쁘게 보내는 경우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야 그런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 과정은 누구나 잘한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앞다 DD 머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물론 그 생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리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교생활이나 가정생활로 정신없이 바쁜 탓에 직장에 출근한 후에야 마음을 휘저고 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기진맥진해진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능력 즉 최적 수준에 가깝게 살아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몰입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명상 연습 4 유쾌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에 집중하기 바로 지금 시도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보자 이번에도 책을 내려놓고 2분 정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춰라 지난번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단순히 감각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신체에 감지되는 유쾌한 느낌 또는 불쾌한 느낌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손이나 발에 드는 가뿐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깨에 드는 뻐근한 느낌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불쾌한 느낌에는 저항하고 유쾌한 느낌은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해보자 유쾌한 느낌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쾌한 느낌은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경험한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으로써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이 달라지는가 기억하라 당신이 유쾌한 느낌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태도를 부드럽게 유지하라 마찬가지로 불쾌한 느낌에 머물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 그 느낌을 당신이 대신 경험하거나 맡아준다는 태도를 가볍게 유지하라 쌓아둔 감정은 솟아오르기 마련인 법 수도승이 된 이유를 짚어볼 때 내가 정확히 언제부터 불행하다고 느꼈는지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다 그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느낌이다 10대 시절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와 누나에게는 새아빠와 더불어 여동생과 남동생도 생겼다 얼마 후 이봉 여동생 조엔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밴을 몰고 가던 어떤 남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그 사고로 우리 가족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대로 갖지도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를 둘러싼 슬픔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저 내 삶을 살아가며 견디는 쪽을 택한 것이었다 실제로 집을 잠시 떠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슬픔이 어떻게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해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동안 그런 감정을 외면한 채 살 수는 있었다 그런 후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예전 여자친구가 심장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무심하게 다룰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일렁이는 모종의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즉 그런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쑤셔넣는 방법이거나 외면하는 일이었다 부르는 새씩 짝지에 온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되지 않아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한 무리의 친구들과 파티에 참석했다 자정이 지난 후 우리는 제각기 일정 수준 이상 술에 취해 밖으로 나섰다 다들 즐거운 기분이었다 모두 서로 껴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집을 향해 걸었다 그때 언덕 위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서 차는 어째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걸까 의아해한 기억이 난다 차는 속도를 높여 언덕 밑으로 질주했다 언덕을 절반 정도 내려온 운전사는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제한속도를 4배 이상 초과에 달리고 있었다 그 차는 우리 세 명을 가까스로 빗기면서 벼랑간 인도로 방향을 틀었고 무리를 지어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나의 친구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참으로 끔찍하고도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다 시간이 돌연 느리게 흐르며 마치 카메라가 연달아 찍듯 사고 장면이 여러 개로 나뉘는 느낌이 들었다 한 장면에는 충돌하는 순간이 담겼다 친구들이 몸이 헝겊인형처럼 공중으로 던져졌다 다른 장면에서는 한 친구의 몸이 벽에 털썩 얹어졌다 그날 밤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인원은 훨씬 더 많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보다 더 큰 무력감과 절망을 느낀 순간은 결코 없었다 순전한 투지와 의지력 때문이든 아니면 갑자기 압력솥에 뚜껑을 열어젖힐 때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나는 그 일련의 사건 후에 찾아온 여러 감정을 한동안 철저히 억눌렀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감정의 경우에 꾹꾹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감정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이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증상이 점차 흔해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환경에 자극받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빚어진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감정의 위치 찾기 내가 절에 들어왔을 무렵 그런 감정이 뚜렷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때로는 명확한 감정이 일며 생각이 수반되어 그것이 무슨 일에 대한 감정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대개는 그저 막연한 슬픔이 솟구쳤다 그런 슬픔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다소 화가 나는 느낌도 들었다 내가 산에 들어온 이유는 슬픔을 얻으려던 게 아니었다 평화와 평정을 얻으려고 산사로 들어오지 않았던가 나는 그런 감정과 꽤 오랫동안 싸움을 벌이면서 무시하거나 저항하려고 했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렇게 싸움을 벌이면서 동시에 무시와 저항을 완전히 내려놓으려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탓에 나는 좌절감까지 들었고 명상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어쩌면 내가 명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명상을 하려고 앉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승을 찾아갔다 명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동안 스승은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다 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스승은 대신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가 너를 웃게 해주면 좋으냐 물론이죠 나는 웃는 얼굴로 답했다 누군가가 너를 울게 하면 어떠하냐 그것도 좋으냐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좋다 내가 너에게 두 번 다시 슬픔을 느끼지 않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겠느냐 물론이죠 나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와 동시에 웃는 능력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은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슬픔과 기쁨은 한 세트에 속해서 둘 중 한 가지만 가질 수는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지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고민할 필요 없다 스승은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네가 아무리 원해도 내겐 그런 방법을 알려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네네 슬픈 이 느낌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나의 물음에 스승의 태도가 더욱 진지해졌다 너는 지금 그릇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즐거울 때의 기쁨과 힘겨울 때의 슬픔을 구분하지 않는다 명상은 즐거움이 주는 행복감을 찾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런 행복감을 원한다면 파티에 가야지 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언제나 편안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반박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거라 스승은 말을 이었다 감정은 인간이란 존재의 일부다 세상에는 너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행복한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행한 감정을 갖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 밑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불행한 사람은 쉽사리 그것을 몰아낼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원한 비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납득은 가는 가르침이었다 지금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 주로 슬픔입니다 그 때문에 명상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 생기고 다시 슬픔이나 걱정을 멈출 수 없어 화가 납니다 좋다 걱정과 분노는 잠시 제쳐놓도록 하자 그것은 나중에 다루면 되니까 게다가 그 둘은 슬픔에 대한 너의 반응일 뿐이지 일단 애초에 감정인 슬픔을 들여다보자 슬픔이 너에게 어떤 감정을 품게 하느냐 뭐 이리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가 그야 슬픈 느낌을 갖게 만들지요 아니지 수승이 반박했다 그것은 슬픔이 너에게 갖게 만드는 느낌에 대한 너의 인상 내지는 생각일 뿐이다 슬픔이 실제로 갖게 만드는 느낌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조금 더 고집을 부렸다 아닙니다 실제로 슬픈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요? 뭐가요? 나는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슬픔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너의 몸속에 있느냐 모든 곳에 있습니다 확실하냐 스승은 끈질기게 물었다 슬픔을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 슬픔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보려 했느냐 슬픔에 대한 생각에 지나치게 골몰했던 탓에 슬픔을 관찰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떠올려 본 적도 없었다 나는 조금 풀이 죽어서 고개를 저었다 좋다 그렇다면 우선 그 일부터 해라 가서 슬픔을 찾아보고 난 후에 다시 오거라 그럼 좀 더 나눌 얘기가 있을 거다 그날의 가르침은 그렇게 끝이었다 그 후 두세 주 동안 나는 슬픔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슬픔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채색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생각이 곧 슬픔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그것들이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느낌조차 가질 수 없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 생각하면 그 때문에 슬픔이 실제로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았지만 스승이 나더러 찾아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하는 동안 나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눈이 아닌 의식으로 관찰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몸 전체를 샅샅이 훑으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찾아내려고 했다 확실히 그 감정은 환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체의 감각들에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했고 그렇다면 스승께 돌아가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몸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나를 방 안으로 들이며 스승은 껄껄 웃었다 그래 찾으려던 것을 찾았느냐 그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슬픔을 슬픔을 마음속에서 생각속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픔이 저의 생각을 채색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았지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몸에는 슬픔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슬픔이 좀 더 실제하는 무엇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제가 그곳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몸의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스승은 동의한다는 듯 미소를 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슬픔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스승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주로 여기서 느껴집니다 나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것은 또 없느냐 여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횡경막 부위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귀는 귀는 어떠냐 스승이 웃으며 물었다 발가락은 거기서도 슬픔을 찾았느냐 스승은 이제 장난기까지 드러내고 있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귀와 발가락에서는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사실 그것을 귀와 발가락에서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슬픔이 요 부분에 살고 있다는 말이로구나 스승은 손가락으로 나의 가슴깨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라고 생각되느냐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슬픔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면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모양은 어떠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슬픔을 조금 더 관찰하고 나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나는 다시 물러나서 슬픔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슬픔을 관찰하는 가운데 알아차린 한 가지 사실은 그 감정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 같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 어쨌든 나는 다시 스승의 지시 그대로 슬픔을 찾으려 했었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슬픔이 일정한 모양이나 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또 어떤 때는 작게 오그라든 느낌이 들기도 했다 때로는 아주 묵직하게 느껴졌고 때로는 약간 가볍게 느껴졌다 슬픔을 또렷하고 확실하게 감지했을 때 조차 그 중심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리고 중심점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자마자 그 중심점에도 중심점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무시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슬픔의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생각을 간단한 알아차림으로 대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스승의 지시가 그저 속임수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스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뵈면 여쭤봐야 할 사항이었다 당시 내가 나의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명상하면 불쾌한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만 더 많이 알아차릴 때는 그런 불쾌한 감정이 활개칠 공간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불쾌한 감정에 시도때도 없이 몰두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감정이 돌아다닐 공간을 크게 넓혀주는 셈이지 그 감정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그 감정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차차 힘을 잃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속임수였잖아요 내가 대꾸했다 속임수가 아니라니까 스승은 강조했다 찾고 있던 슬픔은 잦았느냐 아니요 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나는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슬픔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네가 특정한 감정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번에 너는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명상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스럽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애초에 감정 즉 슬픔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어떠하냐 슬픔을 알아차리며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을 때도 걱정이 되거나 화가 났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의 말이 옳았다 나는 걱정도 되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찾아야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때로 낙심하기는 했지만 걱정은 결코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다시 명상 시간을 고대하기 시작했고 내게 그토록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고 믿었던 슬픔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에 몇 차례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바로 그거다 더욱 화난 미소를 지으며 스승이 말했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감정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겠느냐 어떤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특정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결코 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욱 저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다 그렇게 저항이 없어지면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그 과정이 빠르고 수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후로 더 이상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나는 몇 가지 가르침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나면 더 많은 분노로 그에 반응하며 기름을 부어 분노의 불길이 계속 솟구치도록 만들었다 걱정이 생기면 내가 걱정하고 있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얻게 되자 명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나는 애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 그 감정을 단순히 알아차리자 그것은 마치 한 번 빛을 봤으니 됐다는 듯이 기꺼이 떠나가는 것 같았다 불쾌한 감정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그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 뿐이다 알아차림과 객관적 관점을 갖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이 오가게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운다면 그 감정이 아무리 힘겹고 강렬해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을 언제든 가질 수 있다 내가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실체와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척 슬픈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내가 찾아낸 것은 그저 끝없이 변하는 생각과 신체 감각 뿐이었다 어떤 것이든 영구적인 감정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런 감정에 채색된 생각과 신체의 감각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덧없는 감정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물론 감정이 어느 극단으로든 걷잡을 수 없이 치닫을 때는 알아차린다 하지만 대개의 감정은 무대 뒤에 머물며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채색한다 또한 한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일이 잦아서 그것들을 구별하거나 정의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행복을 느낀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라 그 감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는가 1분 정도 시간을 갖고 행복이라는 감정이 처음 솟아난 순간을 정확하게 짚어내보라 또 그 감정은 언제 사라졌는가 화를 낸 순간은 어떠한가 분노를 유발한 상황이나 정황은 기억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가 시작된 순간과 사라진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력이 다해서 저절로 사라졌는가 더 중요한 다른 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감정이 그 감정을 대체 했는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엇인데도 우리는 감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극도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행동과학자들은 그런 데이터를 해석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유용하고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화를 내면 몸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화내지 않는 게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아예 차단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긴장을 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도 나는 안다 하지만 걱정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는 그런 지식이 별로 소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 사이의 괴리는 때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다 스승은 나에게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삶을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당신은 어떠한가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삶을 원하는가 우리의 감정은 삶의 경험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무엇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때는 감정을 모조리 없앨 방법이 있기를 소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금방 사라진다 명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모두 없애려고 열심히 애쓰거나 아니면 명상으로 인해 어떤 감정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종의 냉담한 무채색 인간으로 변모할 까 봐 걱정한다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 감정 이것은 주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변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놓인 일종의 필터다 화가 날 때는 세상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경우 우리는 상황을 장애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행복할 때는 세상이 아주 우호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똑같은 타인을 친구로 인식한다 주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감정이 필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휴일에 즐겨 찾는 장소가 떠오른다 바닷가, 바위투성이 지대로써 자연의 힘이 강렬히 발휘되고 날씨가 종종 급변하는 곳이다 내가 좋아하는 벤치에 앉으면 마을과 해변 위로 탑처럼 쏟아 바다로 뻗어나간 거대한 암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창한 날이면 그 암벽은 실로 장관을 이룬다 짙은 붉은 빛의 절벽이 장엄한 위용을 뽐낸다 아주 멀리서도 절벽의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 날에 그 암벽을 보면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조금 흐린 날에는 암벽의 외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올 때는 짙은 밤색으로 칙칙해 보이고 때로는 유황처럼 노랗게 빛나기도 한다 구름이 짙게 깔린 날에는 심지어 파란 빛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전혀 다른 특질을 드러낸다 절벽이 검은빛에 가까워지고 상단의 뾰족한 모서리들은 하늘로 뚫고 올라갈 기세를 떨친다 그런 날이면 암벽은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암벽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 위로 지나가는 구름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필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시점에 주변 세상의 실제 모습과 다른 환상을 창출한다 하지만 감정에는 순간적인 경험과 보다 확고하게 뿌리 내린 습관적인 경험을 구별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예컨대 순간적인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과 몸에 뵌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명상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면을 특성과 상태로 구별해서 나눈다 특성 특성은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을 말한다 특성은 현재의 자신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가정교육과 사회적 조건, 경험 등을 반영한다 특성은 마치 유전적 코드의 일부로서 타고난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의 특성은 어떠한지 숙고해보라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어떠한가 삶이 당신에게 호의적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가혹하다고 느끼는가 인생이 즐겁게 느껴지는가 고되게 느껴지는가 사실 효과적인 명상을 하는데 삶에 대한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누구든 당연히 전자가 훨씬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길 것이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은 어떠한가 극단적인 인생관을 지닌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권 당첨이나 연애, 승진 등 거의 모든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때로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면서 살아간다 정반대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사람도 있다 어떤 일에든 지나치게 쾌활해 보여 진심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 말이다 물론 그들의 태도가 진심이 아닐 때도 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사는 듯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감정이 성격 특성으로 비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태 그에 반해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서 불쾌한 말을 듣는 등 나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고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는 등 기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다 이런 일은 보통 그와 어울리는 감정을 촉발하는데 그런 감정은 왔다가 다시 가버린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 화에 몰두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화가 즉시 잊히는 경우다 심각한 무언가도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직업을 잃은 후에는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은 대체로 오래 머문 후에야 사라진다 어느 경우든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사실은 그것이 특성이 아닌 일시적인 상태임을 가리킨다 때로는 그런 감정 상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특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감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우울증이 좋은 예다 따라서 때로는 특성과 상태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헤드스페이스 오랫동안 다양한 명상기법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나는 여전히 감정에 접근하는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며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생각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한 것과 똑같은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어쨌든 생각과 감정은 구분하기가 몹시 어렵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규정하는가 마음챙김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기꺼이 마음을 쉬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든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하여 그 감정에 저항하지도 휩쓸리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명상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뿐이다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얻는 결과다 헤드스페이스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떤 감정이 일든 그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좋은 생각 또는 나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감정도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의문을 품고 반박한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어떻게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조금 전에 누군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것은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요? 기분도 더럽다고요 화가 나면 저는 폭발하고 싶어져요 분노의 좋은 점이 대체 뭔가요? 물론 분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감정에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개방적인 태도가 유용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없애려 드는 오래된 태도에 머물게 되고 만다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부드러운 호기심의 세계로 돌아가자 감정이 오갈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기법으로 말이다 여기서 목적은 헤드스페이스라는 점을 기억하라 어떤 감정이 생기든 편안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곧 도로 옆에 앉아 지나가는 감정을 지켜보며 유혹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달아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법 역시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처럼 감정 또한 저절로 생겨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 즉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명상을 통해 감정에 접근할 때 감정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감정은 이미 충분히 주의를 끈 상태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중시하는 대신 보다 능숙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정과 함께 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음 챙김과 명상이 그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지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부정적인 감정의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다 과거에 유난히 힘들던 시기가 없었다면 자신이 이룬 성취나 오늘의 위치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설령 그 시절로 돌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도 말한다 세월이 흐르고 시야가 넓어지면 감정의 경험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안다면 좋을 것이다 감정은 잘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감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국 그 감정을 더욱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본문 1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린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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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